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게이입니다. 이제 엄마가 너 게임 그만해! 그렇게 시간낭비만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실 때 엄마 나는 지금 내 정신건강을 위해 웰빙을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요. 라고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보! 비디오 게임만 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할 때 회사에서 상처받은 내 정신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고 라고 말하세요. 왜냐고요? 여기 비디오 게임 플레이가 당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최근에 비디오 게임 플레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비디오 게임 플레이는 웰빙 라이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예 아예! 연구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동물의 숲이나 식물 대 좀비를 플레이하는 3,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게이머들이 플레이하는 시간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수집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플레이 시간은 게이머들이 말하는 플레이 시간이 아니라 각 게임 개발사 닌텐도와 이해를 통해서 정확한 플레이 시간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2시간 플레이 해놓고 아 한 30분 한 것 같은데 게이머들이 계속 이런 구라를 쳐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결과로 더 많은 미션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즐거움을 얻었다. 이 말은 게임을 더 잘하거나 오래해서 더 많은 미션을 마무리 지은 사람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느꼈다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게임 안에서 자신들이 게임의 미션을 성공했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즐거움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시간에 관해서는 플레이어들은 자신들이 플레이한 시간을 늘 실제 플레이한 시간보다 적게 말했고 이런 플레이어들이 느끼는 플레이 시간은 웰빙과 관련이 없고 실제로 플레이한 시간이 웰빙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들이 확실하게 말한 한 가지는 이 결과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더 행복한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더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고 혹은 게임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게임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두 개의 비디오 게임이 모든 게임을 다 포함하기도 힘들고요. 정리하자면 게임이 건강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어느 부분에서는 건강을 돕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게임을 더 잘할수록 게임 플레이에서 더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플레이어가 게임에 더 몰입할수록 플레이어가 느끼는 행복감이 더 커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와이프한테 나 게임하는 동안 방해하지 말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그래프는 식물과 좀비가 파란색, 동물의 숲이 빨간색이고 위에 진한 색이 진짜 게임 플레이한 시간이고 아래 흐린 색이 플레이어가 대충 아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추정 게임 플레이 시간입니다. 실제 시간이 추정 시간보다 길면 재밌다! 반대로 추정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길면 아 지루하다! 라는 거겠죠. 어우 벌써 한 시간이나 했네.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식물 대 좀비는 처음 시작할 때만 실제 시간보다 추정 시간이 짧고 나머지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동물의 숲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시간만 추정 시간이 길고 그 이후로는 실제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추정 시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식물 대 좀비는 처음에만 잠깐 재밌고 나머지는 지루하다. 동물의 숲은 처음에는 살짝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지루한 시간만 지나면 시간을 호자호자 잡아먹는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게임 리뷰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동물의 숲이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게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간의 차이가 항상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항상 게임만 시작하면 우리 자신에게 항상 시간에 대한 구라를 치고 있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최근에 있었던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포켓몬의 새로운 소식이 하나도 없어서 서운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요. 다가오는 2월 27일에 포켓몬 25주년 기념을 맞이해 포켓몬데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포켓몬 시리즈의 첫 작품 포켓몬스터 레드 그린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인벤에 따르면 먼저 포켓몬스터 소드실드는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 9시부터 3월 1일 오후 8시 59분까지 다이맥스 피카츄가 등장하는 특별한 맥스 레이드 전투를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 전세계 트레이너들이 다이맥스 피카츄를 100만 회 이상 쓰러뜨릴 경우 갑옷 광석과 맥스 광석을 100개씩 제공한다고 합니다. 포켓몬 고는 행사를 기념해 온라인 티켓 이벤트 포켓몬 고 투어 관동지망을 20일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한정 개최합니다. 이 이벤트는 유료 티켓을 구매한 유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레드 그린 각각 다른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티켓을 구매한 유저에게는 포켓몬스터 레드 그린에 등장한 150종류의 포켓몬들이 출연합니다. 각 티켓별로 다른 종류의 포켓몬을 만날 수 있으며 다른 유저와 교환을 통해 150종류의 포켓몬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켓몬 고 투어 관동지방 한정 스페셜 리서치를 모두 클리어한 유저를 대상으로 한정 스페셜 리서치 2탄이 제공됩니다. 2탄을 클리어하면 평소와는 색이 다른 환상의 포켓몬 뮤를 만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썬더, 파이어, 프리저를 비롯해 뮤츠 등을 전설 웨이드 배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포켓몬 마스터즈 EX, 포켓몬 카페믹스 등 다양한 포켓몬 스타 IP 게임들이 행사를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미국의 슈퍼스타 포스트말론이 포켓몬 데이에 맞춰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아, 포스트말론 저의 최애 가수입니다. 너무 좋아요.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일요일 아침 9시에 포스트말론의 쇼가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쇼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요즘 PS5보다 더 구하기 힘든 게 바로 그래픽카드입니다. 가상화폐에 채굴할 때 이 그래픽카드가 사용되고 있었었네요. 채굴업자들이 그래픽카드를 싹쓸이하면서 국내를 막론하고 그래픽카드가 기기 올라가고 공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상화폐에 채굴을 위해 사용되어 생기는 그래픽카드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에서는 채굴 전용 프로세서를 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MP라고 불리는 이 기기는 PC 게이밍을 위한 그래픽카드와는 달리 채굴 전용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공인 파트너를 통해 판매될 CMP 라인업은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을 제거하고 공기 흐름을 개선해서 피크코어 전압과 주파수 역시 낮아 채굴 전력 효율을 개선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출시되는 게이밍 그래픽카드부터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가 채굴 알고리즘 속성을 감지해 채굴 효율성을 50%까지 제한하도록 설계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채굴용과 게임용 칩을 확실하게 나누겠다는 건데요. 이런 새로운 채굴용 그래픽카드로 인해 그래픽카드 품비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가격은 계속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고 19일 오전에는 코인데스크 기준 개당 1950달러까지 올랐고 올해 가격 상승폭은 70%가 넘는다고 하네요. 음... 다음 지금 가장 핫한 게임을 말하라고 하면 바로 발해임일 것입니다. 최근에 스팀에 해성처럼 등장해서 여러 대작을 제치고 대세로 등극한 게임입니다. 아직 개발 중에 있는 게임이라 앞서 해보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 탐험 콘텐츠로 샌드박스 생존 게임 마니아들의 마음을 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PC버점만 제공하고 있어 여러분께서 콘솔 플레이어시라면 언제 이 게임을 콘솔에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발해임은 매우 인기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이론 게이트 스튜디오의 개발자가 게임을 콘솔로 가져온다면 당연히 그 인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게다가 PC의 권장상 역시 그리 높지 않아서 충분히 콘솔에 맞춰서 잘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자들은 공식 FAQ에서 당분간 발해임을 PC 이외의 플랫폼으로 가져올 계획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미래에는 제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해임이 가까운 미래에 엑스박스 시리즈 X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이 새로운 시스템에 출시될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스팀 페이지에서 게임의 앞서 해보기 기간이 최소 1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발해임이 콘솔에 나올 수 있을까요? 분명히 콘솔 릴리즈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이론 게이트 스튜디오가 PC에서 앞서 해보기를 종료하고 완전하게 출시가 되면 게임을 콘솔로 가져올 것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보기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림으로 2023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발해임은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PC에서 컨트롤러를 사용해 발해임을 플레이해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 게임이 좀 많이 궁금해서 스팀으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가격도 지금 스팀에서 20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PC에 컨트롤러 연결해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게임할 때 저는 컨트롤러로 플레이하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게임할 때 컨트롤러 사용을 더 좋아하시나요? 저만 그런가? 키보드로 게임하면 왠지 좀 일하고 있는 느낌이고 컨트롤러는 완전 게임하는 느낌입니다. 다음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HD가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7월 16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런데 벌써 선주문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스카이워드 소드 HD는 2011년에 출시된 게임을 리마스터에서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젤다 타임라인 중에서 가장 초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링크와 젤다의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주는 동시에 풍부한 스토리와 탐색할 곳이 많은 던전이 넘쳐납니다. 이 게임은 2011년 출시 당시에 많은 리뷰어들한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으며 역대 최고의 게임 위를 위한 최고의 게임이라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60달러입니다. 한국에서는 64,800원입니다. 이 게임이 위에서 나왔을 때는 50달러였습니다. 1년에 1달러씩 올려서 10년이 지난 뒤 50달러에서 60달러가 되었군요.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시나요? 10년 된 게임이 10년 전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는 자사의 게임 가격을 세일도 잘 하지 않지만 영구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역시 출시했을 때 가격 그대로 팔고 있습니다. 오 마리오 파티는 할인을 하고 있네요. 이게 플레이스테이션을 보면 조금 더 그렇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시간이 지난 오래된 게임들의 가격을 영구적으로 내립니다. PS4에서 나왔던 가로브 워을 보시면 처음에 60불에 출시가 되었고 출시 6개월 만에 40달러로 영구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달러 미만입니다. 이런 현상은 엑스박스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다시 스카이워드 소드로 돌아와서 더 웃긴 상황은 10년 전에 출시된 게임이 10년 전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선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어우 저건 스위치로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위유에 전원 나온지 몇 년은 됐는데 말이에요. 아마도 나중에 닌텐도 프로든 뭐든 더 좋은 기기가 나와서 만약에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리마스터 된다면 10년 뒤니까 10달러 타해서 70불에 나올 것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아주 작은 한숨이 어휴 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생각만 했는데도 벌써 그건 사야지 그건 사야지 그건 사야지 라고 어디선가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젤다 스카이워드 소드를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한데 철싹 때려주세요. 오늘 소식 중 비디오 게임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했다고 제 영상을 어머니나 와이프님들께 들이미셨다가 귓방망이나 욕 한 사발 드셔도 제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따뜻한 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전기의 끊김 또한 사라졌습니다. 아직 춥지만 그래도 스위슬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확정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소식을 찾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치크치크치크기였습니다.